한국국토정보공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는 이라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신교자의 칭소리 라디오 방송입니다 언약회복설교는 조선촌의 기독교인들의 설교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세가지 색깔의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폭력의 죽임을 당한 빨간색 순교자 단기간 제자훈련하느라 기도원 생활을 하며 세상의 욕망과 사고방식에 대해 죽는 흰색 순교자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에 대하여 죽는 초록색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칭소리 라디오 방송은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그분들의 설교를 전하여 순교자의 영성을 되살리고 세례받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리가 붙이지 않고 매일 들릴 때 기독교인들의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조선에 주신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아울러 조선의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여 교위를 새롭게 하고 세상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남조선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언약 화복설교가 곧이어 시작됩니다 저는 도던교의 최인희입니다 오늘은 1938년 15월 장롱교 가디언에 실린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의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의 아버지인 윌리엄 헌트 선교사에 이어 한국의 선교사로 훈신하신 분입니다 제목은 한국의 재난입니다 조선예수도 장롱교